학생들의 쉼터가 되었던 운동장이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요.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결정했다는 학교 측의 입장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7일 다우미디어센터 기사 일면에 나온 사진입니다. 개강 이후 학교 중앙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대신 예술체육대학 건물 뒤쪽에 새로운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중앙운동장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총학생의 측도 학교와 상의가 된 게 없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유감은 학교 곳곳에 운동장 폐쇄 반대와 학교에 사과를 바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유감은 일방적인 학교에 유감스럽다는 학생 모임으로 이 사안에 대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학교 측에선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다수의 학우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 동아유감 측은 학생들로부터 운동장 폐쇄에 대한 반대 서명 2천여 개를 받아 학생처장에게 전달했으며 학생처장 최규환 씨는 총장님께 잘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2주가량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학교 중앙운동장의 용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개교 70주년 조성 사업으로 기존의 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며 새로운 건물에는 학생들의 복지시설 및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이전의 예술체육대학 건물이 승하 캠퍼스로 옮겨오면서 기존의 주차 공간이 없어져 불법 주차가 비일비재했으며 도로 주변 주차로 인해 학생들의 사고 위험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중앙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 학생들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사용돼서 학생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학생들이 캠퍼스 계획 단계, 캠퍼스 조성위원회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바뀌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수인계가 그 내용들이 전달이 조금 잘 안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항의에 의견들을 많이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유와 어찌 됐든 학생들 개개인에게 전부 다 전달될 수 없었던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같이 조금 더 학교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인 학내 신문과 뉴스를 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대다수 학교들은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청회를 열거나 꾸준한 홍보를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와 이해가 우선된 상황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동아대학교 개교 70주년 사업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건설이 완료된 연세대학교 백양로 프로젝트를 보면 Q&A와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 꾸준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더 쾌적하고 나은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학우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논의되는 일에서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고 구성원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다운 뉴스 이윤입니다.